안녕하세요. 고2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이승효입니다. 이 친구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? 이게 염순이라는 고양이에요. 요즘 보면 고2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 또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수학 1이나 수학 2, 상승효과 듣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더 진도 빨리 나가서 선택과목, 미적분 같은 거 먼저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 최근에 가장 출시된 그 이륙, 이륙 시리즈 미적확통기아를 보면 그 표지에 있는 그 고양이가 염순이에요. 자 근데 보통 이제 선생님이 그 메가스터디에 있는 선생님 페이지에 뭐 새소식이라던가 뭐 그동안 캐스트라던가 이렇게 염순이 사진들을 좀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 공개하는 이 사진이에요. 오늘 캐스트의 제목이 뭐예요? 관점을 바꿔보자. 그렇죠? 관점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자 보통 이제 염순이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거나 앞에서 찍거나 이러는데 자 지금 요게 뭐냐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데 테이블이 투명한 테이블이에요. 유리에요. 유리. 그래서 염순이가 거기 위에 올라가있는데 이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요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요게 다 보여요. 폐랑. 엄청 귀엽죠? 여러분들 이게 여기 좀 메가스터디 스튜디오가 프로젝터가 좀 더 좋으면 좋을텐데 아주 고화질로 쫙 써주면은 진짜 막 귀여워서 막 난리 날텐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귀엽잖아요.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은 관점. 음..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관점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 컸잖아요. 그렇잖아. 이제 좀 있으면 어른이고 그동안 벌써 초등학교부터 해서 학교를 다닌 게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이면 강사님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와서 또 그 살아가는 데 있을 수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그 관점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바로 이제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딱 여러분들의 그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 그죠? 뭐 공부에 별로 뜻이 없다면 지금은 그냥 재밌게 놀 때죠. 그죠? 재밌게 놀다가 가끔 가다가 뭐 이제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또 이제 뭐 틈 남으면 PC방 가서 놀거나 뭐 이제 그런 뭐 코인노래방 가서 놀거나 이제 그런 시기겠지만 좀 공부에 좀 뜻이 있어서 아 난 대학교를 좀 잘 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도 많잖아 뭐 선생님 캐스트를 찾아서 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겠지? 그치? 자 그런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지. 그죠? 왜냐면 여러분들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 잘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뭐 웬만하면 잘 봤어요. 그죠?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내신 잘 따면 되지. 내신을 잘 따면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대.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파이팅! 했는데 뭐 중간고사를 봤는데 잠깐만 좀 이상한데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? 그러고 나서 또 기말고사를 봤는데 잠깐만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어떡하지?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버리고 갑자기 나는 뭐 정신 파이터 이러면서 막 달려가긴 좀 그렇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이제 갑니다. 그러면서 열심히 하죠.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뭐 좀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 때 되면 또 벼락치게 해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하고 근데 이제 고2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그럴 때가 아닐까 싶어. 그치? 조금 좀 쫄리기 시작하잖아요. 왜냐하면 생각해봐. 고3 1학기 때까지니까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4번 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1학기 때 2번을 보고 나서 이제 원서를 쓰니까 총 10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여러분들. 그럼 벌써 5번의 시험이 끝나가지고 절반이 지나간 거야. 처음에 이제 한 번 두 번 봤을 때는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래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나는 올리면 돼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지.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어떡하지? 라고 하면서 벌써 이제 정시대비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어떡하지?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얘랑 얘가 일단은 말이죠. 시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얘는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. 짧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풀 시간이 별로 없어. 무슨 말인지 이해 돼?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하면은 못 푸는 거지. 내가 풀어봤고 풀이 방법을 아는 문제가 나와야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건데 수능은 그렇지가 않아요.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게 하거든요. 근데 그 30문제 중에서 한 번 10문제 정도는 웬만해서는 맞추게 하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학생들은 맞추게 주기 때문에 그거 다 푸는데 막 10분도 안 걸려요. 자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이 90분 정도 1시간 반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내신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뭐를 해야 되는가?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을 해야 돼. 자 이제 여러분들 6월에 모의고사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모의고사를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?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은 6월 모의평가가 이제 시험 범위로 보면은 수 1이 등장을 하는 딱 그 시험이란 말이야. 지난번 3월 학평까지는 뭐 그냥 1학년은 시험 범위 가지고 쭉 했던 거니까 이제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번에는 어때요? 삼각함수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잖아.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 범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모의고사란 말이지. 그치? 그럼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. 내신처럼 그냥 아 이거 봤는데 아 모르겠네? 배운 적 없는 거네? 못 푸네? 그게 아니고 시간이 충분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끊어가지고 읽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아 얘랑 얘랑 뭐 이런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. 교점이 있다. 그럼 얘가 무슨 뜻이지? 뭐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.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?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. 뭐 거듭제국군이 나왔어. 그럼 거듭제국군이 왜 여기서 왜 나왔을까? 이 문제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? 자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꿔야 되는 그 관점인 겁니다. 자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암기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주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문제품데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필요해져요.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도 필요한 거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를 출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출제한 사람의 관점이 또 여기 들어가 있거든. 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지? 하면서 그 문제를 만든 사람과 약간의 그 대화를 하는 거지. 의사소통을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자 아직은 여러분들 뭐 잘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. 왜? 그동안 10년 동안 하온 게 있으니까.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들이 있고 고1 때 내신 대비하던 그런 방식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수능에 좀 감이 없을 수도 있다.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를 대비를 하기 시작을 했다. 혹은 수능이 더 중요해졌다.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벌써 이제 고3들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. 뭐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본격적으로 아직 정시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난 수능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한다. 그러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말해주는 그런 강의 같은 것 듣다 보면 아 이런 관점이 있군. 저런 관점이 있군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. 문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. 수능이라는 시험은 이런 거구나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. 자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능이라는 게 반드시 내신을 잘 본다고 얘기해서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내신을 못 본 학생들이 수능에서 갑자기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선생님도 그렇거든요. 선생님 바로 그 전 캐스트에 보면은 선생님이 일본에 갔던 이후에 선생님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뭐 수능을 엄청 잘 봐서 강남에서 1등이었다.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. 내신 성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.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?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괜찮은데?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. 뭐 그러다 보니까 오 그래 너 점수가 되게 잘 나온다. 하니까 되는구나. 내신은 좀 내가 하기 싫기도 하고 좀 나랑 좀 안 맞았는데 수능은 하니까 되네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이제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처럼 나오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전교에서 최상위권에 올라가서 계속 그걸 유지하다가 정시로 서울대학교를 가게 됐죠. 자 여러분들도 또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막 던지고 그러시면 안 돼. 아시겠죠? 이걸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아직 여러분들은 막 막 무리해가지고 몸상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몸도 잘 챙겨가면서 좀 행복하게 그렇게 공부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싹 올라가다 보면은 고3 때 좀 편할 것이다. 이게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또 보자. 바이바이.